사회기자의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 인사 안 해? 이건 군기 잡을 때 하는 말, 그런 말 아닌가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일단 분노가 침이는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아놓은 상태인데 여기가 건물 지하주차장이거든요. 무릎 꿇린 상태예요. 막 때리는데요. 그렇죠. 보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아주 수차례 얼굴 등을 폭행합니다. 입앞에 입에 담배를 물리기도 했고요. 지난 4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한 명만 보이지만 피해자는 여중고생 2명이고 가해자들은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같은 또래 중학생도 아니고 20대 후반이 가해자였다. 이상합니다. 학생들이 큰 잘못이라도 있었나요? 인사 제대로 안 해섭니다. 인사요? 네. 심지어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안면이 있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가해자들이 폭행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협박으로 입막음까지 했지만 다음 날에도 추가 폭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부모님이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성적으로 행동이 힘들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안 당해본 사람은 참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내용이 나왔나요? 경찰은 아직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 가해자 2명과는 조사 일정을 잡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못 먹고 불안해서 나갈 수도 없는데 가해자들은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고 폭행 발생한 지 거의 열흘 됐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각질커피, 땅바닥 햄버거. 일단 이런 메뉴는 본 적은 없어요. 네. 각질커피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거든요. 보시죠. 사람 발이고 위생장갑 끼고 저게 지금 각질 제거하는 거예요, 설마? 맞습니다. 여기가 프랜차이즈 카페 안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제보자 분이 자동 판매기로 주문하고 나서 안쪽을 봤는데 직원이 각질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장갑 그대로 쓰고 커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못 마십니다. 저도 못 마십니다. 돈 못 돌려받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욕설을 하든 도망가든 하겠어요. 제보자 분도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뒤늦게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환불과 함께 보상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일단 조치까지는 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땅바닥 햄버거도 얘기했잖아요. 좀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서 불길한데. 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을 간 고객 사연입니다.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부 조리실에서 빵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요네즈 묻은 부분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설마 그것도 안 버리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는 슬쩍 닦았고요. 이를 지켜본 고객이 항의하자 매장 직원은 땅에 떨어진 빵은 버렸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부러 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땅이 떨어진 거를 작업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다시 작업을 거기다가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쳤던 건데 결국 어떻게 대처한 거죠? 네. 쓰레기통 뒤지고 CCTV 확인해서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자체가 저 매장에 다른 사유까지 합쳐서 과태료도 1,500만 원 부과했다고 하고요. 본사 측에도 징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각질커피, 땅바닥 햄버거, 이름 엽기적이어서 그냥 신상품인 줄만 알았거든요. 심각한 불량식품이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기자 에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